여보세요? 어 나 지금 재욱이라고 했어 너 재욱이 알아? 재욱이 몰라? 아 걔 연기 잘하는데 어 얼굴이 잘생겼어 잘생겼어? 진짜 잘생겼어 진짜? 빨리 와 넘어갈까 일 끝나서 친구들과 앉아 내일은 노는 토요일이니까 일 얘기 사는 얘기 재미난 얘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 밤 술 기운이 올라오니 산에 놈들끼린 결국엔 여자 얘기 척척해서 서로의 전화기를 꺼내 광호 목록을 뒤져보지 너는 지금 뭐해자니? 밖이야 뜬금없는 문자 돌려보지 야 어떻게 해볼까란 뜻은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외로워서 그래 왜 술자리가 끝나가 3차로 이동하기 전인데 문장 1분, 7분, 10분, 20분 담배화에만 태우는 지금 답장 왔어 오빠랑 남친 생겼어 네 늦었어 좀 일찍 연락하지 그래서 탐해봐 그냥 탐해봐 그냥 탐해봐 제발 우회할거야 소중여자 친구에게 1, 2, 3, 2, 3 렛츠고 초orer 졌어 고마워 내 머리 2, 3, 3 4, 5, 5 2, 3 1, 2, 3